경복궁 담장 낙서 사건은 일면 문화재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화재 낙서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달해 있습니다. 경복궁 내부와 덕수궁 등 궁궐의 실태가 어떤지 직접 점검해봤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연이은 낙서 테러를 당한 경복궁 담벼락입니다. 내부는 괜찮을지 살펴봤습니다. 경복궁 교태전을 나서는 문에 다다르니 문 안쪽 벽면에 연필로 쓴 듯한 낙서들이 눈에 띕니다. 바로 옆 경복궁 사정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경복궁 사정전 굴뚝 인근에는 한 뼘 정도 길이의 낙서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관람객들은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재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외국인분들도 많이 오셔서 구경하는 곳인데 이렇게 낙서하고 그런 게 많으니까 좀 안타깝고 좀 아쉽고... 또 다른 서울 시내 대표 궁궐 중 한 곳인 덕수궁도 가봤습니다. 대한문에 들어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기둥에 새겨진 낙서가 보입니다. 최근 논란이 된 경복궁 담벼락 낙서만큼 크기가 크진 않더라도 명백한 문화재 훼손 행위가 곳곳에서 계속되어온 겁니다. 경복궁엔 400여 개, 덕수궁엔 120여 개의 내부를 비추는 CCTV가 설치돼 있지만 문화재 훼손을 맡긴 역부족입니다. 문화재를 어떻게 보존해야 되는지 교육들이 더 현실적으로... 한 번 훼손된 문화재는 원래 형태로 복원하기가 어렵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 경복궁 낙서범들을 엄벌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는 가운데 문화재청은 궁궐 내부에 낙서를 하지 말란 입간판을 세우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